부동산 문제가 워낙 뜨겁다 보니 이번에 교체 예정인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. 특히 변 후보자의 과거 말과 글을 놓고 벌써부터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박연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박 기자, 변 후보자의 주택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죠. 그동안 어떤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까? 네, 핵심은 공공성입니다. 변 후보자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 정책 중 하나가 토지임대부 주택인데요.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은 토지를 빌리고 건물만 소유하는 걸 의미합니다. 일종의 토지 공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차 과천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토지임대부 도입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현 정부 취지에 맞게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. 예전에 변 후보자가 했던 말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먼저 5년 전 나온 한 책에서 한 말인데요.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고령자들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수적 성향을 띈다고 말한 바 있고 또 한 학회에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존 재개발 정책을 이기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0점 부동산 대책을 몸소 실천한 변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. 곧 열릴 청문회에서 변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변 후보자의 집과 경력을 놓고도 말들이 많은데 이 내용은 뭡니까? 변 후보자가 방배동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6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. 실보다 낮은 공시가격이고 또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나홀로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왔고요.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당시 간부급 직원들의 정치 성향을 평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청문회 통과가 녹록진 않겠군요. 잘 들었습니다.